시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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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시오씨 어떻게 들었어요 저번에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아 불꺼여 아 불꺼여 아 불꺼여 아 불꺼여 아 불꺼여 아 저 앞이 안보여 아 저 앞이 안보여 아 아 물 안걸끼지 마요 아 진짜 죽어 저 진짜 아 진짜 이런거 눈에 안좋아요 아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아 에이 일어나세요 아 진짜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아침에 오후 6시에요 무슨 아침이에요 아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 끼지 말라고요 꺼여 제발 꺼여 아 아 아 아 이제 정됐다 아 이제 정됐다 아 못찍게 못찍게 또 오늘 아무것도 안할거에요 오늘 아무것도 안해요 뭐 찍어야되는데 지금 너무나 찍어가지고 아 요즘 뭐 다른사람 잘찍더만 아 아 이거 존나 웃겨 김혜준님 채널에서 태양앵크가 가는거 봤어요? 아 네네네 아 찌디 존나 웃겨 막 펑슈 바리가서 바게트 앞니로 깨물지만 앞니 깨집니다 앞니가 이미 깨지셨네요 앞니가 이미 깨지셨네요 뭔소리 하는거지 지금 손 넘지 마시죠 이빨 한번 가보시세요 중학교 때 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유리창이 너무 깨끗하게 닦여있어서 거기서 부서진거거든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손 넘지 마시죠 죄송합니다 어 형 학교송이 쌩쌩쌩 뭐스모이자 선생님이 워낙 웨이딩하신다 2강이 파리생제를만 가는거 알아요?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2강이 파리생제림한 미쳤어 4강이 채우는거야 4강이 빈자리를 2강이 채우는거야 쇼츠에 세상이 다 있어 뭐라고요? 쇼츠에 세상이 다 있어 쇼츠보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진짜 재밌어 쇼츠가 러나두 씰 뭐가 보여요? 그 거리에서 보면 왜요?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뭐 보여요? 뭐해요? 뭐하고 있었지? 얼마나 보고 있었어요? 1시간 남았어요 1시간이 무슨 말도 안 되게 지나가 말도 안 돼 요새 계속 쇼츠 쇼츠 이거 보면 계속 보게 돼 깜짝 놀랐네 나 정신 차려야겠어 머리 너무 아파 바보 되는 거 같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? 쇼츠 하나 보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영상 2개 하고 쇼츠 3개 그다음에 쇼츠 계속 보여주니까 유튜브 잘못이 지금 안 누르면 되죠 네? 안 누르면 되죠 어떻게 안 눌러요? 쇼츠보는 세상이 보이는데 아 근데 쇼츠가 아 진짜 무서워 이게 사람 바보 되는 거 같아 너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이제 그만 좀 보세요 뺀신 오늘 좀 컴퓨터 하면서 좀 쉬어야겠어요 게임도 하니까 이게 손목 터널 주먹은 막 생기는 거 같아 그 쉴 때 잠깐 하신다면서 너무 많이 하잖아요 쉴 때 잠깐 쉴 때 잠깐 맞아요 4,5시간은 주말에 잠깐 주말에 잠깐 짧게 요약식으로 그거 가지고 쫌생이 마냥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진짜 아 근데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바보 되는 거 같아가지고 네 컴퓨터로 봐야겠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롱폼 좀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도 쇼퍼폼 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이게 방귀만 낀다고? 쇼츠 안 본다면서요? 쇼츠 쇼츠 안 본다면서요? 쇼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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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앞을 가리는데도 모르척을 할 수 있어요 쇼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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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왜? 왜? 뭐가요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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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하고 있었지? 아 이것도 쇼츠구나! 어떻게 해? 아 이거 쇼츠가 아니에요 롱치에요 롱치 롱치 아 존나 시간 순삭이야 아 바보 되는 거 같아 아 진짜 안 되겠어요 산사 나 이시호는 오늘 유튜브를 시청을 금할 것을 선서합니다 오늘 하루간 끊는 연습 힘들겠지만 뭐하지? 쇼츠? 어? 릴스를 보세요 이제 유튜브 아니잖아요 아 이것도 똑같은 거네 그러고 보니까 아 너무 힘들다 지금 어떻게 뭐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아 나 뭐 해야 돼 어떡해 뭐 책이라도 읽든지 뭐 산책을 하든지 책은 조금 재미없고 그냥 약간 30초 분량으로 짧게 그냥 막 약간 1분 이렇게 삭 넘기면서 그냥 이렇게 막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거 없나 아 그게 셔츠잖아 아아 개 건을 해야 될 거 같다 이제 뭐하시는거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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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해야 되지? 운동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어 운동 힘들잖아요 공부는 재미없잖아요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없나? 알았어 하세요 그냥 오늘 짧은 거는 내 인생이 없어 오늘 하루만큼은 짧은 건 내 인생이 없어 마치 내 아랫도리처럼 뭐라고 해? 뭐처럼요? 뭐야? 뭐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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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아뇨 근데 아 요새 좀 제대로 된 게임을 찾았어 너무 재밌어 난 진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시네요 그럼요 템까지 거의 다 맞췄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이 게임? 이건 지금 2주 했죠 아 진짜 게임에 좀 쉽게 질리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재밌어 RPG 요소가 너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역시 RPG의 본가 블리자드다워 블리자드가 이런 건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또 블리자드가 시네마틱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대본 읽으세요 진짜 영화야 영화 미쳤어 대본 읽으세요? 아 근데 진짜 영화라니까요 근데 영화면 네 블리자드에서 막 그런 거 보내주고 하잖아 뭘 보내줘요? 어? 뭘 보내줘요? 그래도 어디 보니까 주에서 좀 나오던데 아니 블리자드 좀 얘기 좀 해줘 봐요 쟤가 뭐 어디 아는지 아 나 블리자드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월급 들어왔어요 월급 옷가게 알바? 120 12시 여기에서 월세 50만원 빼고 통신비 넷플릭스랑 뭐 각종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빼면 아 근데 어 어 근데 갑자기 형 다 존나온다 30만원으로 한 달 사는 게? 엄마한테 얼마 달라 그러지? 다른 알바를 하세요 다른 일을 다른 알바를 하세요 다른 일을 그러면 내 자기계발을 못 하잖아요 자기계발 쇼츠 밖에 안 보시면서 뭘 지금부터 짜증나게 하네 또 뭔가 조금 내 인생에 좀 변화점이 필요한 거 같아요 나도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아 어떻게 하시려고요? 자기계발이라기보다는 사전조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 건가 어 진짜로 오늘은 근데 이게 좀 영상이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재밌긴 했었어요 뭐가 재밌다는 거지? 기분이 좀 하여튼 조금 해봐야 될 거 같아 어 35분? 너무 긴데 와 글이 너무 많은데? 짧고 유약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없나? 그게 쇼츠예요 네? 그게 쇼츠예요 그쵸? 안 본다면서요 오늘 앞으로 내 일에서 이런 모든 흡수 쇼씨? 이건 쇼씨 거가야 이거는 야 이건 보고 말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다음 이거만 보시는다면서요? 껍데기가 13,500원? 우와 너무 맛있겠는데 쇼씨 쇼씨 쇼씨? 쇼씨 쇼씨 흐흐흐흫흨 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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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lass 그거 하나 보고 만다면요 나 무서워! 어떡해! 그만 좀 보세요 나 뭐 한 거지 또? 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뭐 해먹고 살 건데요 이제? 유튜버? 엄청난 줄을 모른다 먹는 줄 알았다 이번엔 어린이들